애완견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먼저 두 개의 재밌는 칼럼 중 조선일보에 이 칼럼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전제로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으니 쓰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 칼럼인데 이기용 유명하죠. 전문 그대로 보호드리면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가 피고인인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고 만약 승리할 경우 국민의 절반은 그 정당성을 흔쾌히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들은 문통이 40선대 초반 득표했다고 대통령으로 지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두창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어지라고 봅니다만 그 뒤 반대로 대선을 목적에 두고 만약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국민의 다른 절반이 밀란 수준으로 저항할 것이다. 유죄든 무죄든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거짓말과 사수대 정치로 인해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법뿐만저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러니까 애완견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밀란을 걱정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유례없는 정치보복과 또한 역사에 남을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직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걸로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지나친 막말을 하냐고 성명을 내고 아니 기자들한테 구속영장을 막 청구해도 한 말도 안 하는 단체가 내 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내 만 아니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언론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포함되잖아.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를 해칠 수 없어. 그걸 너무 잘 알아. 말로만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지 거기다가. 왜 나를 탄압해. 아니 언론은 비평 대상이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은 언론의 비평 대상이 되기만 해야 되고 그 자기를 비평하는 언론에 대한 역비평은 정치인이 하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표현의 자유는 만인의 것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역비평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언론 탄압이래. 뭘 탄압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역장 청구를 했어. 네 공감합니다. 진짜 언론이었다면 이 건을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8월 2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섭 장관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채해병 사건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과 이종섭의 통화 3번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뻔한 진범에 대해서 기사 하나 못 쓰는 자들이 무슨 언론이라고 자존심을 세우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두창이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가 결정 못해. 그의 운명은 국민 여론을 결정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자진사임을 한다든가 야당하고 협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능력이 안 돼. 이거는 지적인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건 대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당 초선 당선자들 불러다가 예산 편성권 있고 거부권 있으니까 마음껏 싸우라고 했죠. 예산 편성권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너 지역구에 특별히 없애줄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그렇지. 이 사람은 위험을 인지 못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선택이 무엇이 될 거라는 건 명백하고 그건 대결이에요. 대결. 그냥 대결로 가는 거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당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서 운명이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장관님 그럼 탄핵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건 상존하죠. 저는 상존한다고 봐요. 네.